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조사관님 팬들이 많아지셨네요. 이 세금 관련 단어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구수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하신 것 같은 목소리가 매력했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연말정상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궁금한 것들 물어봐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한 번씩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마다 김현우 소장님도 오시니까요.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정호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입니다. 오늘 우리 조선소 합병 불발 소식 전하게 될 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사실은 조선업계에서 굉장히 큰 빅딜이었잖아요. 몇 년을 끌었는데 EU가 반대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대체로 두 가지 결론 아니는데요. 하나는 EU가 지나치게 특정한 국가의 두 개 기업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몽리를 부렸다라는 해석이 있고 EU를 비판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정책당국이 좀 너무 무리하게 결합을 추진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나. 그런 행태로 나뉘어졌습니다. EU를 탓하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를 탓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다. 그러면 일단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합병한다는데 EU가 웬 참견이냐. 공정위가 그래서 세계 공정당국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할 때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 많거든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합니까? 독과점을 규제하는 경쟁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생산하지만 소비자들은 유럽 회원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거기에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실제 이렇게 해서 무산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두 조선소를 인수합병하는 게 원래부터 무리한 거였나 근본부터 돌아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는 국내에서 1, 2위, 3위가 삼성중공업 이렇게 해가지고 동남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다 3개가 붙어 있는데 국내에서 1, 2, 3위라고만 생각하실 건데 세계에서도 1, 2, 3위입니다. 약간 한쪽으로는 멋진 것 같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그랬었나 싶기도 해요. 굉장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큰 조선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조선건조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1, 2, 3위 합친 게 전 세계 시장에서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까? 4위하고 우리 3위인 삼성중공업하고만 비교해 놓고 봐도 4위가 중국 기업이거든 델리안이라고 여기가 삼성중공업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박건조 능력이. 일본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본은 80년대 중반부터 조선업이 산지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조선업 자체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찌비시 중공업이 가지고 있는데 4위인 미찌비시 중공업의 사이즈가 4위인 중국에 있는 기업보다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경쟁국가로 생각할 수 있는 중국, 일본이 우리보다 아직 규모 면에서 한참 비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박 관련해서 혹은 해운 관련해서 강국이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유럽은 어때요? 선조들은 다 유럽인데 이미 거기는 한 70년대부터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조선 강국들이 다 무너졌고 선박을 소유해가지고 그걸 해운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여전히 유럽이 강세죠. 그렇군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소 몸집이 그 정도로 크면 반대할 것이 사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인수합병은 그럼 근본적으로 왜 추진하게 된 겁니까? 사실은 조선업 자체가 불황이었을 때 한 5년 전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이탈리아에서 선박을 이렇게 주문을 하면 현대중공업은 3천만 원에 준다던데 만들어줄 수 있다던데 대우조선 가면 2천만 원에 해준다던데 이렇게 저가 출혈 경쟁을 했었습니다. DC 경쟁을 붙여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선박 수주량은 늘어나는데 속빈 강점이 되는군요. 손흥분기처럼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연명을 해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믿어내기 수주를 처리하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 재무구조는 특히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많고 부실한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고 지금 주차권은행도 사실은 산업은행이 주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여력이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양자가 윈윈해가지고 해보겠다 했는데 이후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죠. 그런데 이런 고민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기업끼리 경쟁을 붙여서 현대중공업이 이 정도 불렀을 때 대우는 이만큼 깎아준다던데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 4위 업체 중국에 또 선박 회사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한 1,000개 정도 됐죠. 거기에서 중국에서는 1,000개 회사들이 다 순서대로 다 깎아준다고 하는데 한국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경쟁을 붙일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력 자체가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한 5,000톤급 이하짜리만 생산하는 그런 구조이고 중국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중소조선사가 난리벌레가 1,000개쯤 되니까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한 200개 이하로 줄였다 그러거든요. 1,000개를 200개 이하로 3, 4년 사이에 줄였다고요? 규모의 경제는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중국은 해야지 하면 되는 거죠? 그럼 800개가 사라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두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지금 또 두 회사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호황에 들어섰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지난 15일까지 올해 보름 시작했는데 벌써 3조 원 수주했거든요. 앞으로 한 3년 동안 선박 건조할 거는 이미 물량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리에 대우조선을 인수했을 때 대우조선의 부실을 좀 정리하기 위한 돈이 들어갈 거를 안 들어가서 되니까 현대중공업은 낫죠. 그래요. 종목토론방에서 주주들은 반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 입장에서도 워낙 호황기에 들었으니까 계속 해마다 단기 순위이 적자였는데 지난해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비필을 맞출 것 같습니다. 적자가 안 나고 아마 큰 흑자도 안 나겠지만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올해도 아마도 흑자가 약간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2, 3년은 괜찮은데 그렇죠. 그 뒤가 문제죠. 대우조선 같아요. 그 뒤에 다시 이제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런 얘기 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대우조선은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산업은행이 소위 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조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낙하산으로 일부 임원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부실하게 떠맡았던 공기업들 중에서 아주 규모 작은 거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리겠습니다. 대우조선의 자회사 중에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 일단 그랜드 프리미엄 이런 이름이 들어갔을 때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허약할 때 더 세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이름 갖다 붙이는 회사가 제법 있거든요. 이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부실하니까 대우조선에 자회사로 편입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대우조선도 지금 부실해서 산업은행이 주인이 된 거 아닌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실한 공기업의 개수를 줄여야 되니까 대우조선도 부실하고 그랜드 코리아 레저도 부실하면 갖다 붙여버리면 하나가 되니까 둘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게 그렇지만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조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떠안아 있는 거죠. 그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10개가 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장부상으로는 부실기업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할 텐데 속사정은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골마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오너들 이게 분식회계하고 이래서 몇 년 전에도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면 정부가 퇴직관료들 보낼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전문성이 있는 경영진들 내려보내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장 자리 하나 늘릴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따끔한 회초리로 들리는데 지금 우리 그 이슈가 되는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여기에도 지금 기업결합 심사. 해외에서도 OK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전문가들 중에서는 반반으로 나뉘는데요. 이게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국내 1, 2위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1, 2위였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전 세계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성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난 하반기에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스페인의 1위 항공사하고 3위 항공사 인수합병하는 거를 이후 집행위원회가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 안에서 1, 2위 하는 항공사 우리나라의 두 개 항공사를 결합하는 게 이유가 어쩌면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글쎄요. 물론 스페인은 유럽에 있는 나라라서 우리하고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선 중첩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겠죠. 그렇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지금 거의 된다고 보고 마일리지 통합 이런 작업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만회하나? 또 이제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요. 사실은 아시아나의 부실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더 문제고 인수할 기업이 없으니까 대한항공이 가져간 건데 아시아나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명이 기구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조선읍에서 대우조선도 이게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조선소입니다. 해방 전에부터 있었던 대한조선공사로부터 출발했으니까. 해방 전 구한말. 알겠습니다. 그 역사가 깊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우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은 앞으로 어떤 경로를 걷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이정훈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